오늘 미국 내 주류 언론 방송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뤄 전해드릴까 합니다. 20여 년 전 12살 어린 제자와 아이를 낳아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전직 여교사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와신턴주 시애틀의 교사였던 메리 케이, 그녀는 1996년 자신이 가르쳤던 6학년 학생 빌리 푸알라우, 당시 12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이 메리 케이는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이 난 상태로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후 1996년 6월 워싱턴 디모인에 주차된 한 미니 밴에서 둘의 애정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12살 남학생과 34살 여교사 간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1997년 아동선폭행 혐의에 대해 메리 케이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후 그녀는 1년 뒤인 1998년 가석방을 했고요. 가석방 된 뒤에도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당시 13살이 된 푸알라우와 또 성관계를 가져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도소로 돌아간 그녀는 남은 형기 7년을 채워야 했습니다. 이후 2005년 출소한 직후 결국 푸알라우와 결혼했고 Only One Crime Love, 단 한 가지 범죄, 사랑이란 책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 12년을 함께한 이들은 지난 2017년 법적 별거에 들어갔으며 2년 뒤인 2019년 이혼했습니다. 한편 메리 케이는 암투병을 하다 지난 6일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58살입니다.